자박자박하네 아주 이야 고기 추가 빨리 해야겠다 사장님 5인분 바로 추가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우와 끝장났는데 오늘? 끝장났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 번 따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김치가 있어요? 아 고기 많이 줬잖아 고기 이렇게 많이 줬는데 지금 와우 와우 이거 한 그릇이면 끝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거기 별로 없어요 우와 맛있겠는데 여기? 느낌이 맛있겠어 아 여기 최고다 이거 최고야 우와 깔끔하다 차돌배기 진짜 두두치기는 많이 먹어봤지만 차돌배기 두두치기는 처음인데 처음에 처음 맛을 보고 한 뚱땡 손님이 와서 왜 차돌배기로 하자고 했는지를 한번 뚱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맛을 볼까요? 네 예 자 한번 차돌배기 두두치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국물부터 먹어야지 아 나는 고기부터 먹어야지 아 국물 한 번 딱 하고 아 되게 진해? 되게 진하고 아 좋아 자극적이지 않아요 되게 고깃국이야 고깃국 와우 그냥 고깃국인데? 고깃국인데? 와 그냥 그렇죠? 아침으로 너무 좋다 아 이거 비물도 대박이야 오우 고깃국에다가 김치 넣은 거 같네 네 근데 김치찌개 치고도 고깃국물이 엄청 들어가네 응 김치랑 같이 싸서 김치랑 같이 싸서 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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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이 낫네. 맛있네.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 음! 아, 뜨거. 아, 좋은데? 그냥 뭐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먹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흠 잡을 수가 없어, 와. 김치찌개 로제판 이런 느낌. 와. 맛있어. 정말 쎈다. 김치도 아삭아삭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네, 진짜. 나도 이거 처음 먹어봐. 차돌 교리치킨. 와, 첫 개 진짜. 고소하다. 고소해요, 네. 고소해. 기름지니까 고소해. 한편으로는 불고기 같기도 해, 불고기. 그래, 빨간 불고기. 불고기를 주면. 불고기. 그럼 뭔가 좀 생각. 낯선 맛인데 그게 불고기. 매운 불고기, 매운 불고기. 매운 불고기. 매운 불고기. 와. 와, 이것도 맛있다. 어우, 좋다. 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치찌개에 차돌 들어간 건데, 그렇죠? 차돌 김치찌개. 좀 더 자박자박한. 자박자박하면서 또 육수가 되게 부드럽잖아. 네.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불고기 같기도 하고, 장점을 다 살렸네. 진짜, 네. 다 섞어 놓은 것 같아. 거기가 묵은지 같은 거 하니까 시원하고, 아, 진짜. 어우, 이거 제일 맛있다. 묵은지는 김장을 담은 거를 6개월 이상 숙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루치기 양념은 단맛은 파인애플하고 매실청을 넣습니다. 후추, 맛술, 들기름, 포도죽,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넣어서 3주 정도 숙성을 했다가 씁니다. 뭐 하나 사다 하는 거 없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감칠맛도 장난 아닌데? 아니고요, 감칠맛. 안 내렸으면 진짜 실망해버렸잖아. 쌈 싸먹어도 맛있어요. 밥, 밥이 싹도 맛있어요. 쌈 싸먹어도? 네. 김치도. 너무 맛있어. 너무 시지가 않고. 마늘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밥을 넣으려고요. 쌈으로 밥을 또 빠지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 아, 차돌로 하니까 진짜 맛있네요. 장난인데요? 근데 두께에 국물이 많잖아. 네. 이거는 약간 좀 짜그리? 이런 느낌. 그냥 감칠맛 싸먹을 수 있으니까. 간은 진짜 맛있다. 간을? 네. 뜨거우니까 이걸 싸먹으니까 온도가 맞아요. 와, 맛있네. 와. 고기가 너무 연해요. 차돌박이가 찌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와. 고소한데 크리미한데 김치가 좀 다 잡아줘. 그거를. 대박이네. 대박이야. 와, 맛있네. 큰일 났는데. 와, 맛있다. 오늘 척기부터 달리네. 와. 오늘 큰일 났다. 와. 오늘 최소 20개다. 음. 음, 귀여워? 장난하죠. 와, 딱. 됐다. 야, 이것도 매운 거 맞지? 이건 매운 거 아니에요. 아닌데? 와. 와, 진짜. 맵지? 매운 게 들어갔지? 목에. 저는 매워요. 매운 맛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와. 지금 좀 매운 맛이에요? 아, 진짜 맛있네. 야, 이것도 간다. 오늘 가, 이거. 오늘 가. 아, 이거 매워요, 이거? 아, 이거 매워요, 이거? 매운 맛 잘 먹었어. 아, 이끈하고. 와. 이게 진짜 맛있다. 와. 아, 맛있다, 이거. 와. 와. 와, 좋은데? 이야, 이거 좋네. 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안 먹고 차에 있겠으면 진짜 고이할 뻔했어. 고이 없다, 이거. 큰일 났다. 고이 뭐 추가요? 네. 와, 맛있네. 내가 추가라기는 처음이야, 와. 드실만 하세요? 아, 맛있다. 와, 맛있다. 아, 차돌로 하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어쩜 이렇게 맛있지? 아, 명수가 한 번 더 와. 아, 맛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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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진짜 최압고은으로 맛있다. 오이문 더 가야겠죠? 아, 그럼. 사장님, 오이문 바로 추가해주세요. 와. 와. 히프는 왜 계속 갸우뚱 갸우뚱 하는 거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나는 이런 느낌이 아닐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제육불고기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와. 물놀이 진짜 진짜 많아. 와. 고기가 너무 좋은 고기야. 와. 스포츠 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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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πっていう 요거 닉털교 x2 아니. δια neces. 와. 와. 저 거 tenha readers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